그래서 재우는 복화 6호 인데요 단어니까 단어 위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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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됐구요 퀴즈 퀴즈 큐 유 아이지 그쵸 큐는 항상 유 랑 같이 다니고 무슨 소리를 낸다 큐 그쵸 계속해서 선 그렇죠 유가 뭐 중에 뭐 됐죠 어 뭐 중에 어가 됐죠 계속해서 로봇 그렇죠 계속해서 링 링 엔지 엔지 가 뭐 된다 했죠 응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 에스 에이 그렇죠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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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EN 그렇죠. E E가 뭐 됐죠? E 그렇죠. E E는 E 소요된다 했죠. 계속해서 QUILT QUILT Q U I L T 그렇죠. QUILT가 되었네요. 계속해서 RAIN RA I N 그렇지. 맞았어. 좀 헷갈려는 모양이네요. 얘가 RAID 했고요. 얘가 IN 된 거예요. 됐습니까? RAIN 오케이. 조금 헷갈렸던 것 같은데 잘 기억해두시고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. 계속해서 QUIET QUIET 어려운데 말은 QU I E T 개그 오우 어려운데 마찬가지 좀 헷갈렸나봐요. Q고요 I가 E 아니죠. O I가 된 거예요. I QUI QUI 얘는 T 소리였는데 아니죠. O가 됐죠. 그 다음에는 T 그래서 QUIET가 된 거죠. 어? 글자로 다시 바꾸면 QUIET 얘는 영어로 Q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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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I E T I E T 그렇죠. QUIET 오케이. 아슬아슬했어. 안 따 SIT SIT 에리군 모두 맞았습니다. 말하게쓰기 모두 100점 수고했습니다. 퍼펙트 Q 시험치고 100점 네. 시험치고 100점이예요. 재우 카톡 쓴다고 했는데 여기 카톡 이제 카톡해요. 근데 여기에 선생님이 카톡 보내고 받고 있나? 010 3157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재우? 아 315 어 조금만 010 그 다음 3185 0956 3185 0956 0956 네 맞아요? 네 오케이 전화번호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3185 0956 3185 0956 3185 0956 옛날에 3134 0956 네 그거 없으셨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톡을 선생님 오늘도 목화하면 돼요? 네 오늘도 목화입니다 보자 곱창 갈등 2 3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